엘리베이터 해 우리는 만났어 처음 만났어 우리 청년대 보자마자 반했어 흘러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서로에게서 두뵈을 뺐지 못해 우린 느꼈어 새로운 산 kids 시작을 우린 느꼈어 이 설레임 이 굶거림임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그녀들 더 깊은 건 더 중요한 건 그녀들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건 그녀들 분명히 내게 난 것 같다는 건 이제 외라에서 날 펼친걸 그래서 우리 나갔어 헤어지기가 아쉬웠어 저 저녁사라고 하는데 그녀가 먼저 제발 저녁사드리 시간이 가는 줄도 밤이 커가는 줄도 수없지만 얘기를 해놓고 서로의 맘속에 사랑이 싹트며 서로를 즐기시 바라보며 식당 문을 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눈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게 그 느낌의 부드러운 사랑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눈지 지하에서 우리 집까지 배에 울릴 때까지 여보세요 예 저 진혁인데요 오늘이 진짜 있으셨어요? 예 즐거웠어요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술 마시고 싶어요?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어... 이거 쌘들 들어오는 두 눈을 만나서 서로의 맘속에 들어갈수록 들어가서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빨리 들었어 헤이 이제 도착할 수가 없어 호기심을 좋아하는 걸 사랑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이제는 내가 됐다 생각이 들었어 카페에서 마주 보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가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면 옆에 앉았어 사연스럽게 그녀를 가누놓기 위해 살며 다시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녀가 먼저 살며 내게 기대했어 뭐 밤에 흐르는 넌 추 그럼 용기를 내서 뽀뽀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눈을 맞이해 소금씩 다가가는데 다시 한번 빨리 봐주시겠어요? 응 그래서 날 몽그리고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카페 문을 열고 집에 하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무슨 생각인데? 너랑 같은 생각 무슨 생각인데? 하루 전에도 나밖에 없다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나라는 나노지 그 누구도 없는게 비밀스런 사랑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지하에서 윗층까지 배를 울릴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그 누구도 모르게 응 비밀스런 사랑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지하에서 윗층까지 배를 울릴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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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안에서